지금부터 Node.js에서 파일을 다루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보시스템의 핵심적인 메커니즘을 CRUD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뭐의 약자일까요? CRUD C는 Create, R는 Read, U는 Update, D는 Delete입니다 바로 이 네 가지의 연산이, 네 가지의 처리가 정보를 다루는 핵심적인 처리 방법들이에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C예요 C가 없으면 R, U, D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Read은 C에 필적할 만큼 중요해요 Read는 왜요? 읽지 않을 거면 생성해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보통 정보시스템에서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알아봐야 될 것은 그게 파일이건 데이터베이스건 이 바닥에서 생성과 읽기는 어떻게 하는가를 파악해 보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그 바닥의 50%를 아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걸 파악하는 10분도 걸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시스템들이 수정이 가능하고 또 삭제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정, 삭제까지만 알게 되면 그 바닥의 75%를 아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25%에 해당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와 노력을 들여서 수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CRUD라는 것을 우리 수업에서는 가장 중심적인 주제로 채택하고 있고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파일을 어떻게 하면 노드.js로 읽을 수 있는가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생성, 수정, 삭제를 노드.js에서 하는 방법을 차차로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이 노드.js로 파일을 읽고 싶다면 검색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어야겠죠 노드.js 파일 리드라고 검색해 보면 여러 가지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요 노드.js 공식 홈페이지에 주소가 있네요 그러면 fs.read 파일, 저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는 거죠 이렇게도 들어올 수 있고요 또 지금 제가 도착한 이곳으로 들어오는 똑같은 방법 노드.js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요 여기에서 문서로 들어가셔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노드.js의 버전으로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쭉 노드.js가 제공하는 모듈들이 나옵니다 모듈이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들을 그룹핑해 놓은 각각의 그룹들이 모듈이라고요 그 중에서 파일 시스템을 클릭해 보면 아까 우리가 검색을 통해 도착한 것과 똑같은 페이지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여기 이름을 쭉 보면 이름 안에 많은 것들이 암시되어 있어요 여기 fs는 파일 시스템의 약자일 거고요 그 중에 쭉 보면 read하고 파일이라는 게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제가 있어요 그럼 예제를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구나 를 한번 쓱 보고 잘 이해가 안 가면 여기 있는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설명을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검색하고 질문하고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젤을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셔야 됩니다 이런 거에 익숙해 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 노드.js와 관련된 예제들은 노드라고 하는 디렉토리에다가 노드.js라고 할까요? 그리고 여기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노드.js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시스템 파일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file.read.js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sample.txt라는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렇게 의미 없는 아무런 텍스트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따라서 타이핑을 해 보십시오 node.js 밑에 있는 file.read.js 이걸 실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node.js 모듈 중에 파일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호출하면 되냐면 여기 매뉴얼을 쭉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라고 근데 우리 아직 const 상수라는 뜻인데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fs 이렇게 그럼 이제 fs라는 변수를 통해서 우리는 node.js의 모듈인 파일 시스템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파일.read 거든요 read 파일일까 이거에 설명서를 쭉 보고 따라하는 거죠 fs.read 파일 그리고 여기에는 딱 보니까 우리가 읽고 싶은 파일을 적나봐요 sample.txt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우리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저걸 이해할 수 없고 이 코드는 최신 JavaScript의 스펙의 코드니까 좀 옛날 방식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타이핑하세요 아직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목표는 이해가 아니라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console.log를 하면 뭐가 된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console.log.data 라고 하고 저걸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했더니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서 node에게 node.js 밑에 있는 파일리드.js를 실행시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파일리드는 sample.txt랑은 같은 디렉토리에 있지만 우리의 node는 현재 어디서 실행된 거예요? node.js 상위 디렉토리에서 실행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실행을 하면 이 디렉토리에 있는 sample.txt를 찾게 되는데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cd는 change 디렉토리라고 해서 리녹스나 윈도우에서 맥도 마찬가지 디렉토리를 바꾸는 명령입니다 node.js를 하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위치하게 되냐면 이 디렉토리에 있게 돼요 ls-al 하면 이렇게 나오죠 윈도우는 dir 나누기 w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sample.read.js를 실행하면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저거를 처리할 수 없는 형태를 출력해서 그런데 여기에다가 왜 그런지 일단은 묻지 마시고 utf8이라고 이렇게 코드를 추가한 다음에 실행을 시키시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잘 나오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 다시 이전 상태 현재 디렉토리에 상위 디렉토리로 가려면 cd change 디렉토리... 부모 디렉토리라는 뜻이에요 클릭하면 엔터 치면 이제 우리는 어디에 와 있냐면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아시겠죠? 이번 시간에 파일을 읽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자세히